네 안녕하세요 홍순달 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재하의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춥죠? 저도 많이 춥지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하러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몇 년간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천안시에서 마련해준 이런 귀한 자리 공연들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새 곡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가요, 팝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시면 함께 불러주세요 첫 번째 전해드릴 곡은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셋 가요, 팝. 길이 혼받은 멀리 지나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랑 내가 가는 길이 어마어마한 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랑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것 같다 그대 내게 행복의 마음을 누워 주기 바랍니다 기타의 아스터머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온다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에서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미리 저를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온다고 멀지 않아 내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대의 행복을 주는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